안녕하세요. 4월 7일 시작하겠습니다. How many people are registered for the conference?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니? 존재하고 있니? 비동사는 항상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registered 등록한 상태로 for the conference 등록한 상태로 있으면서 쳐다보는 방향 for입니다. for the conference 더는 정관사로서요. 영어로 article인데 찾아보시면 물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물건 앞에 일단 쓰여지고요. 더는 나도 알고 있는 너도 알고 있다는 물건을 한정할 때 우리가 더를 붙여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있는 물건인 컨퍼런스 회의야 175명의 사람들이 have 가지고 있어 signed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 up 여기서 up은요. 위로라는 뜻도 있지만요. 이렇게 위까지 가득 찬 그런 상태를 나타낼 때 up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최고의 이런 뜻을 가질 때 우리가 up을 쓸 수 있습니다. that's more than I thought that's that that is죠. 그것이 is in that that's more 더 많은 상태로 than 비교하는 것이죠. 더 많은 상태로 있으니까 비교가 해야 되겠죠. 비교할 것은 I thought 내가 생각한 것이야.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키 센텐스입니다. How many people are resisted for the conference?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니 등록한 상태로 쳐다보는 방향은 더 휙 컨퍼런스야? 자 제가 한글로 할 때 영어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니 등록한 상태로 쳐다보는 방향은 그 회의이고 네 잘하셨습니다. Repeat after me. How many people are resisted for the conference? Thank you. Take care and see you again.